어머 이거 이기대 이거 이건 얼마짜리인데 아저씨 이거 18만원짜리입니다 봐라 이 소리 어떻습니까? 어? 괜찮지? 근데 이거 너무 적당해서 봐 어? 소리 한번 키워볼까 어머니? 소리 크는 게 문제가 아니다니까 그러면 품에 가서 깨멘 그러면 좀 큰 거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가 제일 적당합니다 근데 이것도 여기 어디 얻는 얻는 거가 있어야지 이 장식장을 살 수가 있어요 어 그래 이게 20만원이에요 장식장이 장식이 기계보다 더 비싸죠 뭐 하나 주소 장식장을요? 기계보다 장장이 더 비싼데 줄 수가 없잖아 이거 한 5만원 해가 이걸로 본 것 바꿔 이걸로 한 5만원 해가 이럴 때 이만기 씨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협상을 이미 하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안 돼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30만원 30만원 주세요 너무 DC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럼 마 둘이요 사진 한 판 찍자 사진 찍어줄게 내가 그럼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대세 3만원 DC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눈치봐야지 그냥 눈치봐야지 이거 포항까지 다 보내줘야 돼요? 아니 배송료는 10만원 별도입니다 무슨 배송료 10만원은 아니죠? 포항이 거리가 머니까 왕복비가 10만원입니다 와 그럼 우리가 들고 갑시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뭐 먹어요 다음에 다음 문의에서 올 때 더 좋은것 가입시다 고마 오기는 뭘 먹어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